랜드마스터 루프박스가 리뉴얼되면서 어닝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캠핑, 차박, 낚시 등 레저를 즐기시는 고객님들께 희소식이죠. 이번 차주님께서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 어닝을 함께 장착하셨어요. 루프박스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렉 2개는 탈거가 됩니다. 제품 검수 후 차량 지붕 위에 보강제를 깔아드린 후 루프박스를 올려드립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는 강한 양력과 상판, 위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을 사용하고, 1개의 통공홀린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쇼바를 적용쇼바와 안정성인 경첩 브라켓 구조방식으로 4개의 가스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문이 열린 조개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되어 야간 수납에 편리합니다. 차량 지붕과 완전 밀착 순정 리무진 스타일로 주행시 떨림 기틀림 품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 설계되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후에 어닝을 장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어닝 브라켓 장착해드립니다. 저희는 국내 생산 제품인 유일어닝을 장착해드리며 하드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닝 브라켓 장착으로 타사어닝과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어닝룸은 별도 판매 중이며 사면 모두 밀폐 가능합니다.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양문 독립 개폐 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 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하시면 되고 처리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루프박스 위로 올려 장착이 됩니다. 자크 안테나를 루프박스 위로 올린 저의 샘플 차량이 사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파주 운정 이마트, 파주 아울렛, 킴텍스 오피스 모두 2.1m 표시되어 있었고 통과 가능했습니다. 랜드마스터 리뉴얼되면서 용량이 710m로 커졌으며 외관도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90% 팔 바꾸되었어요. 카니발 K-A4 차량의 인기 상품 GSC 컬러 사이드 스텝도 함께 장착하셨어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 전 제품 검수를 꼼꼼히 한 후 장착이 됩니다. 사이드 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그리고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이 되며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줍니다. 저희는 모든 차종에 사이드 스텝 작업 시 소음 방지 흡음제를 부착해드리고 있습니다. GSC 컬러 사이드 스텝에는 기아제 뉴인 사이드 스텝과 동일한 통할 유미늄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대원지 프렌드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고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